오늘 동해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세상에 최장 기자님. 오늘 오전 7시 10분쯤이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동쪽으로 11km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이 조업국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이상한 배가 있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조업국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배 위에 있던 북한 주민 4명을 확인했는데요. 이후 해경이 군과 공조를 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들이 타고 온 배를 인근 군부대로 예인을 했습니다. 자 긴장감이 순간 감돌았을 거 아니에요. 동해안이에요. 그리고 현재 솔직히 남과 부산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동해안에 이상한 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이 아나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저 사람들 정체가 뭐예요. 일단 남성 1명과 여성 3명인데요. 군과 정보당국은 이들을 일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게다가 귀순 의사도 밝혔다고 합니다. 이들 발견 당시에 무장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군복 차림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이 타고 온 배는요. 한눈에 봐도 북한 배라고 해요. 이게 나무로 만들어진 점마선, 부업선이라고도 했는데요. 소형 고기잡이 배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배와는 또 굉장히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소형 목선을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북한 목선이고요. 동해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저 북한 목선, 동해안에 떠내려오는 걸 발견한 게 누구라고 했어요. 동해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 그러니까 우리 어민이 발견해서 신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경계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작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귀순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해안 감시 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우리 해경과 공조하여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에서 북 소형 목선을 발견한 우리 어선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종근 평론관이 어쨌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군에서는 오전 5시 30분입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최초로 식별을 했다는 것이고요. 레이더만이 아니라 저기서는 열감지 기구가 있어요. 장비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제대로 가동이 됐었다. 그래서 군에 따르면 5시 30분에 이미 파악을 했었고 해군 합참 등 작전부대 즉시 전파를 해서 해군 함정이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신고는 어쨌든 7시 10분경이니까 그것보다 이른 시각에 군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장윤민 변호사님 이런 설명 군 당국은 이미 새벽 5시 반에 알고 있었다는 설명을 지금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경계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정확한 항로가 아직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 군 당국은 동해 NLL을 넘어서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목선이 군 당국에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NLL을 일단 넘었다는 점이 문제이고요. NLL을 넘어온 뒤에야 북한 목선을 포척하고 우리 군이 초계기 그리고 고속정을 보냈지만 민간 어선이 신고할 때까지는 사실 이 해당 선박을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해당 목선이 발견된 장소도 문제인데요. 속초 동쪽 해상 NLL로부터 남쪽으로 40에서 50km 부근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군의 동해 NLL 감시 경계 작전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당장 야당에서는 해군 작전 구역인데 명확한 경계 작전 실패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 목선에는 남성 1명과 여성 3명 총 4명이 타고 있는데 일단 외형적, 겉보기로는 일가족처럼 보인다고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박성배 변호사는 일가족이구나, 귀순했구나. 그럼 다 받아들이는 거에 무조건 뭡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 조사부터 실시하죠. 이 사건에서 북한 주민 4명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군, 경찰, 정보당국,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정보조사팀에서 10분을 받고 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신원이 어떻게 되고 북한 내에 어떠한 경력을 거쳐왔으며 실제로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귀순 의사가 없이 잠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조사에는 90일이 소요되는데 연장을 거치면 최장 120일 정도가 소요되고 아직까지 정부는 이들의 귀순 여부 등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물지만 변심에서 북송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북송을 할 경우 정부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귀순의 진정성 같은 걸 따져보겠다는 거에 위장귀순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건데 합동신문조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귀순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록을 살펴보면 총 해상으로 귀순한 건수가 31건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그중에서 동해상이 26건이나 됩니다. 서해상은 4건에 불과하고 남해는 1건인데 사실 남해 1건은 뚫린 거예요. 동해나 서해로 왔어야 남해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눈을 감을 대목은 서해보다 동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해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들통나지 않을 확률이 크다라고 북한 주민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2022년까지의 기록이지만 2019년도에 멈췄어요. 2019년도에 아시다시피 2명의 어부가 귀순을 했는데 당시에 이 어부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귀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북송을 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동해상으로 귀순이 멈췄습니다. 아예 제로 상태였습니다. 뭔가 북한 내도 저 강제 북송 이후에 야 이거 남한에 가도 돌려보낸다 하더라. 뭐 혹시 그런 흉흉한 소문이 퍼졌던 걸까요? 왜 갑자기 뜸해졌을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시절에 해상 귀순만이 아니라 전체 탈북민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탈북민에 대한 대우도 좀 달라졌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요인상 또 당시의 평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10% 이상 감소가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있어서 갑자기 자해 시도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요. 이번에 북한 주민 4명이 어선, 목선을 타고 지금 귀순한 상황인데 무조건 지금 귀순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신문조가 귀순의 진정성 등을 지금 판단할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지 뉴스파이처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